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태일의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또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전달할 생각이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50년 전에 전태일의 외침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도 계속 길게 끝없이 외쳐가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성냄불보다도 작은 불씨가 지금은 굉장히 큰 화염으로 번져서 많은 현재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현재 태일이에게도 큰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태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태일이에 대해서 전태일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지만 감정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태일이가 굉장히 혼자서 스스로 많이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짐으로 해서 혼자 가슴 태웠을 태일이를 다 같이 많이들 봐서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고 다독이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 연예 박재환 기자님이 제작자인 이은 대표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영화를 처음 기획했을 때랑 지금 상황을 비교해 주시면 제작의 의의나 변화된 역관 등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는 2011년 저희 명필름에서 마당을 안 암탉이 성공한 덕분에 또 다시 용기를 내서 기획을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당을 낳은 암탉을 만들 때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온 가족이 헐리온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현실에서 늘 우리 한국 가족들이 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봐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마당을 낳은 암탉을 생각했듯이 그 다음 이야기로는 태일이의 삶, 청년 전태일의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 속에 용기를 내서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영화가 더 첨예하게 산업화되면서 태일의 애니메이션을 과연 관객들이 봐줄 수 있을지 혹은 관객들을 만나기 이전에 제작은 가능할지 제작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영화야말로 온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태일재단을 찾아가서 영화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고 다행히 전태일재단에서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영화 블랙머니를 만들었던 유한회사 질라라비의 양기환 대표와 영화 블랙머니 기획단 팀들이 또 함께해서 최근에 166인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태일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영화 전태일에 소액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함께 하자는 운동에 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절찬 상영 중에서 태일이 동지들, 태동단을 모아서 온라인상에 전태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홍보하고 알려나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저는 굉장한 힘이 이 프로젝트에 생겼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어 왔던 이 영화가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은 개봉을 앞두고는 태일이 친구들 그리고 태동단과 함께 끝까지 가서 반드시 저희 스스로 성취했던 마당을 낳은 암탉 이상의 작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이루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JTBC 강나영 기자님이 2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건 운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운명인지 또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50년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이 작품이 우리 시대 노동연실에 어떤 역할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작 발표에 2년 전에 숙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제작자인 이은 대표 같은 경우 장상건배라는 영화 운동 집단에서 파업 전화를 만든 바 있고 명필림에서는 카트라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만들게 됐고 또 전태를 삶은 이미 명필림 처음 할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참 너무 쉽고 그리고 편한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이 지금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을 영화로 다뤄하라는 걱정어린 시선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이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1970명을 목표로 하는 제작위원이나 태동단이나 또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오랜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일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현실에서도 여전히 시다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계층화, 계급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 계약직, 또 외주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현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위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터에서 죽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현대에서 이 태일이라는 영화가 좀 더 보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영화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제작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일이는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교윤적인, 교조주의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라 감동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님이 배우 세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캐릭터를 분석하셨나요? 혹시 당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도 있을까요?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 또 답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세 분 답변 길게 해달라고 네, 글쎄요. 사실 전태일, 소년 전태일이 세상을 떠났던 그 시기가 저는 불과 5, 6세의 때여서 그런데 앞뒤로는 대략 전 사소한 기억들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작품에서의 그런 기억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0년 전에 열악했던 그 죽음과 놓았던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남아 있던 그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고 왜 5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나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것을 생각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옆을 바라보고 나보다 힘든다고 느끼는 연민을 가졌던 한 청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에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단순히 혹시라도 혹시라도 뭔가 무겁고 이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영화는 어쩌면 50년 전에도 더 뜨겁게 옆을 바라봤던 한 청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임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염혜란 배우님 저는 뭔가를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엄마, 아빠 지금도 팔순 노인이신데 일을 하고 계시는 시아버지 이런 실질적인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셨던 건데 너무 부당한 것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하시고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그 시대와 많이 차이나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게 그 시대를 겪어왔던 저의 부모님한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어머니께서도 그러니까 이 전태일 평전을 활발히 잃는 그런 세대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여쭤보고 들어온 것도 도움이 됐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전태일 평전이 가장 도움이 됐지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시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좀 가깝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불과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못 열어주는 도어맨 그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편의점도 해보고 택배 상하차 이런 것도 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일당 주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 내가 일할 때 이런 비슷한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태일 평전에서 읽었던 상황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가깝게 공감을 하려고 분석을 하는 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영화 나중에 완성했을 때 마지막 장면이 그 사실 실제로 그랬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소손 여사의 수십 년에 걸친 운동과 헌신도 있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그 이소손 여사 엄마와 태일이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슬프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많은 영혼을 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오시지 못했는데요 진성규 배우님은 또 여기서 처음에 진성규 배우님도 태일이로 캐스팅 제안을 하시는지 알았대요 의외로 배우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역할입니다 했는데도 전태일 열사의 삶에 워낙 경도되어 있으신 분이어서 흔쾌히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 참석 못하셨고 아마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이 좀 남았나 봐요 또 싱크로율을 물어보시는데 뭐 싱크로율은 100% 아닌가요? 이따 등신대랑 이렇게 보면 거의 외모가 마치 배우들을 예상한 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또 배우분들은 그 애니메이션화된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셨어요? 그 얼굴들을 보고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소선 여사님 저도 훨씬 더 자유롭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뭐 닮은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워낙 귀엽게 생기고 그리고 또 바보라는 별명도 있었고 참 유머러스한 인물인데 캐릭터의 변천사를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아름다운 미남의 얼굴에 가깝게 됐습니다 감독님이 추가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에 비해서 좀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더 예쁘게 더 멋있게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훈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진성규 배우님 죄송합니다 저 얼굴 보이네요 소개해주세요 아무런 비 Reverend 스프레인 제작 demokrat delightful 10-30 년 9-10 10-60 담당 인스테이지만 이런 각리로 부른 동 인스테이지만 이